랩스! 감사합니다. 랩스 더 해야되요. 말아야죠? 네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앞으로 오실게요. 한 사람은 1랑 저랑 프레이즈 콘서트 화이트 아니고 그러는데요. 한 사람은 마지막 부분하고 브레이스로 끝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이랑 함께 미사진이 우리가 알다. 선생님들과 앰컴을 이렇게 풀고 싶어하는 처음 봤어요 앰컴이 그렇게 나와서 선생님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심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 사람 없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하겠지 이렇게 해야 하겠지 이렇게 해야 하겠지 이렇게 해야 하겠지 아멘? 상관없어요 주민다주였을 때까지 주민다주였을 때까지? 그래요 부착하여 다 풀고 싶어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착하여 다 풀고 싶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션노폰이 있으면 함께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질기해 아까 목사입니다 애굴을 알게 하고 나오신 것 같다 그렇죠 하하하하하하 한정들이 어디있어 한정들이 목사이시고 스쳐주시고 역사들 나와서 노력을 해야 하겠지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다같이 우리 다툼 좀 안 부를까요? 하하하하 허리 놔두시고 딱 있나요? 서서 우리 다 같이 주인다주였을 때까지 하고 바로 또 어메이징 양반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따 한번 해보고 봅시다 하하하하 Q.V.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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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곳 좋은 길 나의 십자 가지고 나의 가늘이 이끝에서 나는 순위를 보이라 영광의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시게 하시니 나의 가늘이 이끝에서 나는 순위를 보이라 영광의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가늘이 이끝에서 나는 순위를 보이라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상호하는 순위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신들까지 나를 이끝에서 나는 순위를 보이라 달려가리라 순위를 보이라 온다 높은 해 나를 이끝에서 나는 순위를 보이라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상호하는 순위를 보이라 내 상호하는 순위를 보이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상호하는 순위를 보이라 올 세상 구주시오 내 상호하는 순위를 영광의 왕이시아 영광의 왕이시아